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오늘은 약간 어그로성 제목을 달았는데요 제가 성형외과 전문의임으로 성형수술 부작용에 대해서 논한다는 것이 제 발등 찍기와 같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약 2-30년 전부터 성형수술이 유행하게 되면서 강남미인, 성형미인, 심지어는 성형을 했는데 더 이상한 얼굴이 되었다는 성형괴물 줄임말로 성괴라는 단어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뻐지려고 한 성형수술이 어찌 된건지 안 예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진료 오시는 분들이 차트를 작성할 때 예진을 간단하게 하는데요 이렇게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만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혹여 물어보지 못하거나 놓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예진상으로는 기왕력 즉 패스트 히스토리 란에 예전에 한 성형수술을 적는 란이 있는데요 간혹 아 왜 이런걸 써야 하냐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령 복통이 있는 환자가 오셨을 때 공복에 주로 아프십니까 아니면 식사를 하셨는데도 계속 아프십니까 혹시 체중이 줄거나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고 꼬치꼬치 물었을 때 아니 당신이 의사니까 당신이 알아맞혀야지 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형수술은 좀 부끄럽거나 숨기고 싶으신지 기왕력 란에 빼놓고 적으시거나 아예 안 적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료 차트 작성 후 진료를 보게 되는데 어쩔 때는 이분은 윤곽삼정 수술을 하신 것 같은 얼굴 비율인데 기왕력 란에 그 수술이 없네 하고 갸우뚱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위해서 혹시 뼈 수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몇 년이 되셨나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요 하고 놀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태어날 때 자연적 네이추럴한 얼굴 비율과 후천적인 부자연스러운 언네이추럴 혹은 아티피셜 한 비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 일본에 나온 쌍수를 하면 전택궁이 좁아진다는 말씀은 연예인이 쌍수를 했는지 아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눈이 커지면 눈과 눈썹 사이가 이렇게 좁아지므로 그 비율을 보면 쌍꺼풀 수술 후 부자연스러움의 원인을 알 수 있겠구요 이분 얼굴에서 눈을 크게 하고 코를 얄쌍하게 한 수술은 정말 잘 되었습니다만 뭔가 어색한 비율로 느껴지는 이유는 빨간 화살표가 줄어들므로 인해 파란 화살표 길이가 길어져서 코 옆 여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3,4번이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여기 강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인형 얼굴을 한번 분석해 보면 얼굴형은 완벽한 계란형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얼굴이 긴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알아보면 이 주황색의 얼굴 윤곽성과 눈코 입 안코의 파란 삼각형과의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는데요 윤곽 수술하기 전에 원래 얼굴이 빨간 타원형이었다고 한다면 광대축설을 하여 까만 화살표 방향으로 얼굴 가로 길이가 줄어들게 되면 얼굴이 길어지는 한가지 원인이 되겠구요 그러니까 얼굴 가로 길이가 줄어들면 얼굴 세로 길이는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V라인 턱끝 축소로 녹색 화살표 방향으로 턱끝이 줄어들게 되면 인중 길이 대 아라턱 길이 비율의 변화로 인중이 길어져 보이게 됩니다 또한 뒤쪽 얼굴인 사각턱 축소로 윤곽선이 하늘색 화살표 방향으로 줄어들면 원래 빨간 얼굴 윤곽선에서는 얼굴이 길어 보이지 않았지만 주황색 타원 얼굴 외곽선은 원래 얼굴보다 축소된 반면 파란 사각형의 중안부는 그대로 남게 돼요 얼굴이 길어 보이는 비율이 된 것입니다 즉 윤곽 수술로 얼굴이 작아지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비율 변화가 되어 성형한 티가 나게 됨으로써 일명 강남언니 비율이 되는 단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4번에는 무턱 작은턱 혹은 턱끝을 줄이는 축소수술 후에 삐약이 얼굴형이나 턱끝 옆 턱선 함몰이 된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오신 환자분도 턱끝 수술은 그 차팅이 되지 않았는데 이 그림에 보시다시피 턱끝은 돌출이 되어 있었는데 턱끝 옆 턱선이 함몰이 되어 제가 아 여기 턱끝은 무슨 수술을 하신 건가요? 하고 여쭈니까 에고 여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원래 턱이 작고 무턱이어서 사각턱에서 자른 뼈를 턱끝에 얹어서 턱끝이 좀 나아 보이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티가 나나요? 하여서 아 네 그 수술로 턱끝은 돌출이 되었는데 볼살과 턱끝 사이에 턱끝 옆 턱선이 좀 함몰이 되어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그렇지 않아도 여기가 좀 부자연스러워서 그 병원에 이야기했더니 여기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주주 하셨습니다 이 사진으로는 비유가 조금 과장되긴 하겠습니다만 이분의 턱끝 돌출된 것이 노란 타원 부분에 실리콘 보영물이나 혹은 턱끝 필러를 맞았다고 한다면 이 파란 원의 볼살 처신 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불독살이라고 하는데요 이 파란 원과 노란 원 사이 빨간 화살표 부분에 꺼진 앞머리 생기게 되어 이렇게 호빵을 연이어 붙여 놓은 듯하게 턱선이 울퉁불퉁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노란색의 턱끝이 좁고 작은 경우 일명 삐아기 얼굴형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턱끝 옆 턱선 함몰 부작용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방법은 엣지를 살리는 턱라인 지방이식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턱라인 엣지 지방이식을 함으로써 함몰된 턱선도 교정하고 노란 원의 턱끝 돌출도 완화하고 처진 파란 원의 불독살도 화살표 방향으로 하관 받침 지방이식을 하면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예뻐지려고 얼굴에 성형수술을 하였는데요 왠지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되는 여러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물론 성형으로 얻는 장점과 단점을 더하기 빼기 하였을 때는 분명 눈이 커지고 얼굴이 작아지므로 대부분 성형 전 얼굴이 흑역사가 돼서 옛날 성형 전 얼굴 사진이라던가 이런 거 다 없애고 그러기는 하겠습니다만 성형으로 약이 되는 비율 부조화를 잘 예방하여 수술하게 된다면 그런 장점을 성형의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더욱 고급지고 귀티나는 얼굴 성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